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개념이 왜 이래? 선생님 좀 늦어도 미안하다. 수업 시작했어? 일어나. 너는 뭐해? 기타 치는 건 아닌데 기타는 좀 했죠? 수업쇼하는 게. 저 연습할 게 좀 있어서. 네 음악까지 정과라도 할 거야? 네 다음 주 연습 좀. 연습을 좀 할 게 있어요. 얘정과에? 뭐 그랬대요? 아 쌤 근데 쓸듯이셨어요? 냄새가 좀.. 비가 많이 오네? 얘들아 야 기타 잠깐 멈춰봐 아니 어저께 시나리오 너네 다 올리기로 했잖아 왜 안올려 아무도? 우리식이 아니라 못올린거죠 못올렸다고? 왜 못올려? 뭐 안쓴거지? 시나리오 쓰기 쉬울 줄 아세요? 시나리오 어려워 시나리오 쓰는건 어려운데 아니 그래도 이제 2학년쯤 됐으면 바로바로 1보 정도는 써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영화를 찍지 쌤이 찍어서 저희한테 모범을 보여주세요 저희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1학년대 다 망해가지고 얘들이 갑자기? 나 못찍으라고? 아니 선생님은 저희보다 더 영화가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야 뭐 영화 찍는거 나는 그냥 찍지 내일 또 그냥 뭐 찍으면 찍지 그냥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너네들이 영화를 찍은게 중요한거 아니야 내가 찍는거 못 봤나? 네 한 번도 내가 뭐 영화 찍으면은 뭐 너네 열심히 할거야 그러면? 그것도 아니면서 뭐라고 쫄리냐고?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나 이 원근이야 어?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? 너네들 내가 영화 찍는거 안 보여주니까 내가 안 하셨어요 내 영화 보면 너네 기죽을까봐 그럴게 없어요 알았어 야 언제까지 찍어 와줄까? 1주일 드릴게요 다음주에 찍으면 영화 장편 영화 찍고 올게 아 진짜요? 그럼 찍을 수 있긴 한데 내가 좀 바쁘게 장편으로 찍어 올게 30분 아니 그냥 30분인데 뭐든 내가 영화 하나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너 전반 안 할거야? 내가 영화 찍어오면?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 그래? 알았어 아 나 진짜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아 진짜 알았어 내가 영화 찍어 올게 그러면 너네들 빨리 찍으라고 너네들 시나리오를 써 너네들 알아듬 아 오 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